구민종합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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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민종합체육시설 평일엔 활기찬 이곳이 일요일엔 변합니다 평일과 달리 한적한 체육센터 새벽부터 많은 구민들이 찾는 체육센터에 일요일 운영을 원하는 구민들은 없을까요? 센터를 이용해주시는 주민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일에 체육센터를 이용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주말에는 어떻게 이용하실까요? 주말에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요 주말에 체육관 대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생활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동구 도시발리공단에서 만약에 일요일에도 체육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관운동을 획득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일요일에만 드디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시작합니다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마지막으로 풋살장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고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동구민체육센터입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 스쿼시장은 기존 일요일 휴관에서 일요일 대관운영으로 변경됩니다 이용 시간은 일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호 스포츠센터입니다 금호 스포츠센터 배드민턴장은 기존 일요일 둘째 넷째 주 휴관에서 일요일 대관운영으로 변경됩니다 이용 시간은 일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풋살장, 그리고 볼링장은 기존 일요일 휴관에서 일요일 대관운영으로 변경됩니다 볼링장의 경우 운영시간이 다르니 체육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꼭 운영시간을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원하는 서비스 구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기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성동구 체육시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성동구 체육시설 주변담이 많아 공동구 체육시설 성동구 체육시설 구민 4시 동구 체육시설 그리스마스 고통